네, 그럼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부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청파동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1호선, 4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으로 여기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상가입니다. 그런데 이사님, 이 3개의 노선 말고도 또 다른 교통편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역은 현재 공항철도, KTX 등 다양한 장거리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GTX A 노선, B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철도 교통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용산구는 아시다시피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직주 근접지로서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구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용산 민족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캠프킴 부지 개발, 국제관광호텔 건축 등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용산권역의 수위가 청파동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청파동의 상가입니다. 용산에서 청파동이 어딘지는 몰라도요. 아마 서울역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서울역 인근으로 떠나볼 텐데, 오늘은 상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곳인지 이사님 그러면 상가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바로 서울에 떠오르는 지역이죠. 서울에 위치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경희중앙선이 같이 다니는 서울역 도보 약 9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15.53제곱미터로 약 대지 5평 정도의 전입면적 40.2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지금 상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타이밍으로 해서 일반적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에서 상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2008년 7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즉,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준공이 된 건축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특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제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1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2008년 7월 30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있는 상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됐을 때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타입구조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궁금하시면 전화 문의주시면 실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겉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2008년에 준공된 곳입니다. 무엇보다 위치가 서울역은 다들 아시잖아요. 서울역에서 근처에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우리 입지 여건 분석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도 같이 좀 알아볼까요? 입지 일단은 청파도 입지 탄탄한 지역이죠. 바로 서울역에서 가깝습니다. 서울역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 4호선. 그래서 1호선 서울의 도심권을 진압할 수 있고 또 4호선 같은 경우는 한강 이남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선, 4호선이 있고요. 또 공항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항철도의 큰 장점은 바로 업무지를 관통하는 빠른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 통해서 바로 공덕, 홍대입구, 상암, 마곡, 김포광을 넘어가는 이런 빠른 교통만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경희중앙선, 서울역 방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통발달 핵심 지역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적인 특징이 좀 더 넓게 보면요. 용산이라는 자체가 서울의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강남 가기도 수월하고 도심권도 바로 붙어있고요. 바로 왼쪽에서 여의도, 마포 일대도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린 청파성은 바로 왼쪽에는 공덕 업무지를 바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 서울역, 그 다음에 일대 업무지를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한강 이남으로 접근을 하면 또 강남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차톡발달 핵심 업무지구를 접근하기에 가까운 접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학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학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용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대비 때 임대가가 저렴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군들이 자리 잡고 있는 청파동 일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임대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근래생활시설도 자리 잡고 있지만 전반적인 안정적으로 전셋값을 끌어갈 수 있고 또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풍부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바로 앞에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군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넓게 보면 녹지 공간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 민족공원이 들어오면 더욱더 녹지 공간이 확대되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남산도 상당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효천공원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녹지 환경도 갖고 있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호재, 좀 굵직한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호재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계획이 지금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역 일대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 일대 삼성역에서 봉운산 그쪽 라인으로 해서 현재 지하로 여기 개발되는 것처럼 서울역 일대도 북부 역세권, 강북에서는 가장 큰 역세권 사업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GTX가 하나가 아닌 GTX 두 개 노선, A 노선, B 노선은 모두 다 서울역에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서울역 GTX가 아닌 KTX나 다른 노선을 통해서 지방이나 아니면 수도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도 하지만 향후에 GTX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서울역일 때 더욱더 상권 확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중심으로 했을 때 바로 서계동 쪽이나 청파동 일대나 지금 현재 또 개발 계획이 잡혀 있거나 또 개발 추진 중에 있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청파동 바로 옆에는 효창동 일대는 벌써 지금 재개발이 완료된 3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있고 또 6구역 같은 경우에도 효창운동장 옆에 6구역도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바로 옆에가 바로 청파동입니다. 청파동도 개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개발 허재죠.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는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가 바로 청파동이기 때문에 청파동 남쪽은 용산역과 상당히 붙어 있고요. 청파동 위쪽이 서울역 가까이 붙어 있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하게 지금 일대 어떻게 보면 용산일 때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용산의 다양한 개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큰 용산의 개발을 앞둘 수 있는 게 용산 미군기지 1대가 이전하면서 개발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역사가 오래된 역사이긴 하지만 구한마시대부터 용산 1대가 군기지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미군이 이전함에 따라서 1대 북쪽과 남쪽에서 1대 개발되는 사업들 그래서 민족공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 캠프킹 부지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라인 그다음에 수소사 부지 1대 개발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1대 개발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용산역 1대 개발과 서울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용산 1대 재개발까지 맞물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용산 입지 지역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상호, 장기적, 단기적 모두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요소에 맞물려서 지금 현재 용산 오른쪽은 벌써 재개발 속도가 상당히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남누탐입니다. 한남누탐 같은 경우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돼 있고요.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구역은 벌써 시공사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3구역, 5구역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4구역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제가 됐지만 또 다른 개발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남동 일대 개발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된다고 하면 바로 그다음은 용산 공원 왼쪽 서쪽에 바로 청파동 일대입니다. 청파동 일대 개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투자는 지금이 적기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전달을 드리고 메모하셔서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상담 주시면 현장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직주근접 그리고 학군까지 자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학생분들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주변에 서울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역의 개발부터 해서 용산에는 정말 사이즈가 남다른 정말 초대형 호재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런 호재들까지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 여기 그럼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은 지금 용산 일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다 4억이 넘죠. 하지만 오늘 추천하는 지역 가격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근린생활시설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2억 6천만 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임대가 지금 현재 보증금 300에 월 25만 원 받고 있습니다. 대출은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실 투자금 1억 2,700만 원 투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2억 6천만 원이긴 하지만 또 근린생활시설이 있지만 2008년 7월 30 이전에 바로 이게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 궁금하시거나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용산 투자하고 싶은데 금액 적게 투자하고 싶고 다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신 분들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또 한 분 한 분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고 또 어떻게 좀 플랜을 짜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